오늘 세 군데의 본문을 읽었는데 똑같은 주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강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찾아오시는 역사의 마지막 날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도 하고요.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일은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여서 본문에서는 양식으로 분류했을 때 탄원시라고 분류되는 아주 비탄 탄식에 젖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원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사여 본문의 서주에서 격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건대 저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갖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 옛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림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퍼부어주시고 하늘을 가르고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늘을 가르고 요단강에서 세례받던 예수님한테 성령을 비둘기처럼 내려주시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늘이 열리고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강림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놀랍게 강림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임직식을 갖게 되었는데 임직받는 분들에게 한 줄 기도문을 작성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물으실 때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주저없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대답한 것처럼 임직자들에게 하나님의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 한 줄 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따가 임직식 도중에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이사회 본문의 말씀이 그런 식으로 작성된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원하건대라고 시작을 합니다. 원하건대 이런 걸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원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게 개인적인 소원과 탄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의 탄원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컬어서 공동탄원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담겨있는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격정적이에요. 너무나 비장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산들이 진동하고 불이 온 땅을 집어섬키고 물을 끓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4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위인은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너무나 간절하게 호소를 하는데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이런 구절로 기쁨의 절기를 시작하는 것이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 울음이 섞여있는 기도문이거든요. 너무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개입해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렇게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로 호소하는 까닭이 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입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현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고요.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이영만리에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한 지 수십 년, 칠십 년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너무나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죠. 그렇게 무너진 나라가 그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야. 그러니까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주신 율법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썼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망가지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아서 순식간에 나라가 무너지고 그 거룩한 성전이 불타 없어져 버렸는데 이걸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11절에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에 회의를 일으킬 법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우리가 잘못 믿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어디 떠나가신 것 아닐까? 무엇이 잘못된 거지? 여러 가지 회의가 일어날 법도 한데 이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고 숨겨졌을 뿐이라고 스스로 위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에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얼굴을 숨기셨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 곁을 떠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숨으셨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해할 수 없는 환란과 시련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탓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날 도와주시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전적으로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탓하기가 쉬운데 그래도 이들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게 된 겁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오늘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그동안 많이 애쓰셨는데 이것저것 챙기고 애쓰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저는 나름대로 참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가지의 즐거움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청소하는 즐거움. 여러분 청소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가끔함없이 이렇게 집안을 청소하고 단장하고 버릴 거 버리고 예쁘게 장식하고 그러면 바라보기만 해도 참 즐겁지 않아요. 청소하는 즐거움이 있는데 어제도 우리 교우들이 모여서 청소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많이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외부의 손님들을 모시고 행사를 치르는데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청소를 하고 걸레질을 하고 페인트칠도 하고 단장을 하고 일종의 성전 정화작업을 한 셈입니다. 청소를 하다 보니까 평소에 눈에 띄지 않던 좀 이렇게 더러운 부분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동안은 그냥 그 더러움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더러운 줄 모르고 지낸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6절 말씀처럼 더러움에 너무 익숙해진 시간들을 보낸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얼마나 생동감 넘치는 표현입니까? 요즘 이제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모든 낙엽이 나무로부터 떨어져 내서 바람이 부는 대로 이래저래 맥없이 휩쓸려 다니는 모습이 죄악사상의 세류에 휩쓸려 다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옷과 같은 것들 얼룩진 것들 다 빨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참 즐거움을 안겨주는 일인데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고 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부 청소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겉모습보다 속모습이 중요하고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진실한 모습을 갖추었는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내면 세계도 다시금 청소하고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씻어주시고 정화시켜주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즐거움은 사람을 세우는 즐거움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인데 목회자한테 가장 커다란 기쁨과 보람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사람을 세우는 기쁨입니다. 아마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일꾼을 세우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넌 뭐하다 봤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다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임직자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교회를 건축물로 비유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참 실감나는 비유죠.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것도 일종의 성전수리 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철평기도회 때 우리가 쭉 통독하면서 역대하 말씀을 읽었는데 아주 우연하게도 우리가 읽은 말씀이 전부 다 성전수리,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성전수리와 종교개혁의 주축을 이루는 중심인물들이 있었는데 여호사밭, 여호야다, 히스키야로 이어지는 그 성전수리와 정화의 과정들, 종교개혁을 추진하는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었고요. 그 과정들을 보면 한결같습니다. 성전 안에서 모든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전부 씻어내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하고 정화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한 제사장과 레윈의 직모들을 더 정확하게 세분해서 임무를 맡기고 그래서 성전이 성전되게 하게끔 성전의 모든 기능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예배와 찬송이 울려퍼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을 쭉 세세하게 살펴보았는데 아주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건물이 오래되면 끊임없이 수리하고 손을 보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였습니다. 종교개혁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어떻게 개혁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때그때 새로운 일꾼들로 충원을 해서 약한 부분을 보강하고 빈자리를 채우고 기둥도 더 세우고 아름답게 장식함으로써 든든하게 교회가 어떤 시대,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 있어도 휘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세워나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업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너무나 소중한 일꾼을 세우는 것이 저로서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건물을 청소했고 우리 내면 세계를 청소했고 또한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서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곳에 하나님께서 강림해달라는 구약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보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이곳에 강림하여 주소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니 밖에서도 저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강림을 구하는 우리의 부르심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봉헌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 일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직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문의 기도문이 우리의 기도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하건대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천만히 나타내 보여주시고 임직자를 비롯한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의해서 새롭게 새롭게 빚어지게 하옵소서 여하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우신 것이니이다 진흙같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고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절망적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와 주십시오 하늘을 가르고 우리에게 강림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탄환하는 이사여 선지자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이 세상의 참담한 현실 속에서 다시금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곳의 능력으로 강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불의와 더러움을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샬롬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불러세우신 오늘의 임직자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소중한 일꾼들 위해 강림하셔서 신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그렇게 노래하며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